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남순순이 사랑이 이루어져요? 사랑이 이루어져요? 못 이루어져요! 못 이루어져요! 사랑이 이루어졌는데 사랑이 이루어져요! 사랑이 이루어져요! 루신이 주인공이니까 루신은 더 오지 않죠? 그거 안되더라고 네 들어갑시다 루신 복잡뿐 빨리 루신 귀신이 잘 되 fighters 해결하기 빨리 루신 귀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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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을 받은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이런 것 같아요? Super. 이거 화 Schlage? 이거 이 라면은? 이거 소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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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 라면은 화 Schlage. 그리스도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뭐죠? 아, 초코 백마ные 소스 작은eden How do you sell for you? 1.40원 1.40원 맛있게? 1.20원 2.20원 1.40원 한 상태, 한 상태 헐, 한 상태 네, 다른 더 해야 되나? 네. 80원이요. 오,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신두부야. 우와, 이거 봐봐. 오, 맛있을 것 같아. 이건 무슨 초豆腐. 이건... 란두부. 연두부. 이거 우리는... 짠맛으로 골랐어요. 짠맛. 센돈. 아, 센돈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맛있다. 맛있을 거에요? 공기밥 한 그릇은 너무 맛있다. 공기밥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먹어봐. 맛있어, 맛있어. 먹어봐. 음, 맛있어. 소소해. 뭐 그런 거 없어. 내가 두부야. 사이가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. 맛있어. 맞아, 맞아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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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배고겠다, 이제. 끝났어, 언니. 끝났어. 끝났어? 나 저거 먹으러 가야지. 구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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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아 이름 귀여워. 맛있어. 한번 볼게요 손이 어디다 볼까? 손인데 어디다 볼까? 맛을 표현해주세요 약간 짭짤한 호떡 겨울에 먹은 호떡 같은 느낌이에요 식감이 돼지고요 그리고 이 쿠커 3개에 10원 밖에 안해요 여기가 관광지이긴 하지만 약간 학교하고 분식점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오 슈워 밀전병 맛있어 밀전병 근데 진짜 짜서 밥 뜨면 안 돼 그래도 하루rem one 둘 둘 모두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